가비켜요! 오 세상에! 오 세상에! 르르트! 트라우마일까 그랬잖아 오! 오! 아우! 여보세요? 빨리 해! 야 넌 가방까지 아주 대단하다 너는 패션 감각이 대단하다 오늘의 OOTD 센스있는 패션감각 네 여러분 아침이에요 아침이 오는 소리에 밥 먹어야죠 뷔페 맞지? 와 여기 하고 싶었어 일단은 밥 먹고 타자 밥 먹고 타자구 와 진짜 이쁘다 와 돌다리를 건너서 와 강정같이 생겼다 와 와 아 차가워 간장 엄마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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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비쎄야 오마이갓 오마이갓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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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러 셀러 스테이션 오오! 이 나이스 스테이션 이거는? 고기 고기 스테이션 와우! 생선 스테이션 오우! 계란 스테이션 진짜 계란 스테이션이다 으흐흐흐흐 과일도 있네? 과일도 브레드 앤 스테이션 오케이? 오우! 파인애플 스테이션 커피 스테이션 어머 이거 시간? 시간 다야? ㅋㅋㅋㅋㅋ 갈릭밥을 많이 먹나봐요 필리핀 사람들은 어디 가나 있네? 두 군데밖에 안 갔잖아 ㅋㅋㅋㅋㅋ 오우! 향긋한 마늘의 향과 약간 마늘의 그 달짝함이 조금 있네 누굴 응? 엄마 소금에 묵국을 끓였는데 그 다시다를 안 넣은 거야 반티살이라고 필리핀 아침에 먹는 빵이거든? 진짜 맛있어 말랑말랑하네? 엄청 말랑해 말랑말랑해요 음! 맛있지? 식감이 좋다 어때? 이 묻은 게 뭐야? 빵가루? 응! 몰라? 나 유일하게 신 과일 중에 좋아하는 과일이야 파인애플 고등학교 여름 때 친구가 매점에서 딸기 우유를 사다 줬거든? 한 번에 벌컥벌컥 마셨는데 그게 다 상한 우유였어 그때의 그 신맛이 너무 트라우마로 남아갔고 뭔가 약간 요거트나 뭔가 신맛이 있을 때 약간 그 때 그 기억이 떠올라서 막 소름 끼쳤어 매긴 거야 걔가 아니 걔도 먹었거든 다 같이 먹었거든 오늘 또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프라이빗 비치야? 너무 예쁘다 백사장이네 진짜 바다.. 저먼 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 고마워 호연 백사장이네 여보 하하하하 여보 하하하하 여보 째 미끄러져서 이걸 못찍었네 하하하하 내 핸드폰 다 줬어 아우 일로와 하하하하 여러분 여기 미끄러졌어요 아저씨 안그래요 여기 갈 때 조심하라 미끄러우니까 꼭 조심하라 이렇게 했는데 내려오자마자 난 요 길이 당연히 이게 미끄러운 줄 알았어 딱 봐도 이게 미끄러워 보이잖아 로디야 무슨 계란 반죽으로 만든 계란 반죽이랑 산호를 갈아서 섞은 다음에 이 외관을 칠했다고 아 칠했다고 계란 반죽으로 계란을 어떻게 만드니? 퀸죽으로 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는데 도시 가고 싶지? 백화점 가고 싶지 이런 거 난 별로 불동품집 같은 데 있는 구상은 게 있어 오 진짜 예쁘다 오 또 다른 느낌이긴 하네 약간 채도가 높지 그림들이 오 이쁘네 이쁘긴 진짜 이쁘다 인나마이 사툴릭은 또 달라 약간 뭔가 그 미라 같은 거 있어야 좀 재밌는지 아베 마리 난 그것밖에 몰라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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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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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늘도 정의로운 누르기 되는 걸 허락해주세요 룰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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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야 신성무도가 아니야 우리 벌스 엔젤이 뭘까? 와 헬로우 와 Can you know the birth angel? birth angel? Yeah June 2nd June 2nd June 2nd Friday June 4th 헉 대통령은 금요일도 어떻게 알았지? 없어 네 천사 도망갔어 없어 벌게일은 천사야? St. Judel St. Judel 오 St. Judel 네 천사는 Judel and one more St. Judel Always bring them down and that's your prayer 오 맨날 갖고 다니래 천사 오 저의 prayer 프레이얼? 오 가브리엘 오 가브리엘 오 마이 갓 가브리엘 7일에 있어서 different birth angel 아 아 100,000 100,000 100,000 each 오 2,500 내 기도 내용이 뭐냐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뭐 그런거 너 봐봐 가브리엘 하나님께 메시지를 전달해준 스페셜 메신저 템테이션 유혹으로부터 너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펌트 아 나 욕심이 많대? 아니 유혹에 지지 않기를 기도한대 헉 그래 나 항상 얘기하잖아 그럼 뭐 했는지 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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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뭐지? 도색 미스 도색 미스가 좀 있네요 여기 로봇깡이라고 보홀의 아마존 이라는 그런 데가 있는데 배를 타고 가면서 아주 낭만적이게 뷔페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너무 맛있겠죠? 여기가 선착장인가 봐 되게 예쁘고 큰 배가 있어요 이 정도 배에 이런 물살이면 구명조끼 필요 없지 어? 벌써 드시고 계시네? 어? 벌써 드시고 계시네? 어? 벌써 드시고 계시네? 어? 벌써 드시고 계시네? 많이 드세요 여러분 차린 건 없지만 즐겁게 많이 드세요 하하하하 바로 인사 메뉴 solemn 즉 så 시세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제가 팁을 드리려고 지갑을 찾았는데 가방이 없는 거예요 그 제 천사도 없거든요 가방이 그래서 아마 제 천사랑 지갑을 따로 빼놓지 않았을까 차에 천사가 지켜주고 있다는거야? 지금은 양말 됐네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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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있다 너의 천사는? 지켜다가 떨어졌네? 아 밑에 있어? 네 천사가 지켜줬어 우리 주디엘이 지켜줬어요 주디엘 감사합니다 이 원숭이 이름이 타르시엘? 타르시엘 타르시엘이라는 애인데 얘가 안경 쓴 것처럼 눈이 이렇게 안경원숭이라고 불려요 손가락 너무 귀엽다 여러분 그리고 얘네가 더 웃긴 건 뭐냐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자기가 너무 힘들면 머리 박고 죽는대요 어디? 어디? 우와 진짜 코딱지만해 자고 있어 우와 진짜 귀엽다 쪼끄면서 귀엽네 난 쟤 징그러울 줄 알았는데 우와 일어나 손가락과 기도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오버가 컬러가 예뻐 네 귀엽다 실제로 보니까 귀엽다 나 진짜 처음에는 좀 징그러울 것 같았는데 막상 보니깐 너무 귀여운데 사진바를 못 봤네 어 그러네 오 세상에 오 세상에 크다 세상에 여기 왜 다시 여깄어요 별거 아닌걸 알았어 귀엽다 어디갔어요? 맞아? 맞은 중으로? 브레이크? 예 알았지 이제 나 여기 가서 가요? 네 어마어마어마 야! 웅덩이 조심해! 웅덩이를 조심하세요 극한이다 극한 오! 시작! 오! 이거 맞나? 오! 이거 맞나? 굿 굿! 또 재밌네 이거 하하하하하 하하하 여러분 여기가 초콜릿 힐 이러는데 아까 봤던 데는 밑에서 본 거고 여기는 약간 위에서 내려다보는 건데 여기에 와서 봐야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계단이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 야 이거 뒤집어지는데 야 이거 뒤집어지는 데 이 정도면 한 6,7층 정도 아닌가? 야 6,7층 걸어서 올라가면 뒤집어져 와 저 뷰를 보면서 걸어 오우 다닙 있죠 이렇게 올라오면 무슨 부가 펼쳐지는지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운 비가 오고 난리에요 이게 무슨 눈물 전설이 있었는데 맞아 맞아 내가 알아 설명증 등판 어떤 거인이 어떤 여자를 좋아했는데 걔한테 사랑이 안 이루어졌어 그래서 눈물을 흘린거야 슬퍼서 그래서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뽕뽕뽕뽕 해서 눈물 흘리고 있나봐 제대로 느껴보라고 간신하고 전신 갈게요 하나 둘 셋 아우 잘한다 기다려봐요 하나 둘 셋 아 이쁘다 하나 둘 셋 되게 유명한 숙소래요 여러분 해만 뭔가 어마어마하게 큰 느낌이다 안에 뭐야? 여보 내 내 오 야 우리 민트와 뭔가 인연이 있다 자꾸 아 야 향기가 야 그 백화점 1층 그 화장품 코너의 그 향 오 오 와우 소 메이징 점프하면 오 여기 점프하고 다이빙 할 수 있건데? 그러게 아 화장실 아 순밤이 하나 작고 하나 크네 아 이거 여러분들 주무실 때 우리 여기서 자면 돼 난 여러분들 같이 주무시면 안 될까? 아 너 그러면 죽빵 맞아 헬로우 와우 대리석 조개 진주 오 물 또 아주 고급지게 나오네 오 야 메이징도 해라니꺼야 아 냉장고 냉장고 어 아무것도 없네? 물도 없어? 어 물 넣어놔야지 오 소 깨끗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 저희는 이제 숙소 앞에 있는 이제 밥도 먹고 구경도 할 겸 나왔습니다 여기가 제일 예쁘네 제일 좋다야 분위기도 좋고 아 아 우리는 여기 앉자 여기? 오 하하하하 예쁘시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포크베리 파스타 있고 아 페이스트구나 티셔 샐러드 샐러드 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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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종식 시그니처 메뉴 What is the favorite 메뉴? best best 메뉴 음 I'm so hungry very very 야 one 크리미 페스토 치킨 and one 나시 고렝 나 일단 맥주를 시작할래 산미구엘이 과일 맥주가 있었어 오우 와 맛있다 하하하하 또 과일 맥주네 근데 진짜 맛있다 이게 계란 노른자를 싹 올려서 맛있어 맛없어 하하하하 엄마가 카레볶음밥을 만들다가 아시다 를 까먹은 거야 하하하하 짠 제 메뉴가 나왔습니다 냄비에 이게 냄비니? 후라인펜이지? 후라인펜 어 진짜 맛있겠다 크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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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야? 이거 맛있어 그래? 맛있어? 맛있지? 음 크림 소스가 엄청 고소하고 꾸덕하고 이 닭이 닭감살인데 아 닭가슴살이구나 어 직화로 해가지고 되게 겉이 바삭해요 직화 하하하 안녕! 안녕! 오너 어디서? 보스! 아, 좋시다! 저거 미쳤어! 아니 뭐했다고! 아저씨가 팁을 받아요!